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맨날 봤던 그 칙칙한 작업실 풍경이 아니라 칙칙하다니요 약간 뭐랄까 어두운 검은색 바탕의 작업실이 아니라 오늘은 약간 화사하게 카페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앞에 서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원래 6월달에 캘리포니아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공연도 하면서 구독자들도 만나고 진짜 여러가지 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만큼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노래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6월에 그래도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공연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좀 가깝게 항상 인사드릴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 생각하다가 당연히 유튜브 네 그렇죠 가깝지만 먼 공간 그래서 유튜브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 해서 저희가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공연 날짜는 일단 빠르게 얘기해 드리면은 6월 13일 네 한국 시간으로 6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 아침 11시입니다 그리고 외국 시간은 뭐 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간 뉴욕 기준으로 이제 오후 금요일 오후 밤 9시 정도 이렇게 되니까 항상 뭐 여러가지 오셔가지고 네 좀 즐겨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오는데 저희는 뭐 공연비 따로 안 받잖아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성만 받겠습니다 우리가 뭐 따로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실시간 라이브 하면은 슈퍼챗 슈퍼챗으로는 뭐 약간 길거리 공연이나 이제 약간 버스킹처럼 좋으시면은 성의 표시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고 좀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시기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데도 저희가 좀 이번에 공연 컨셉 자체는 컴포팅 세션 이라고 해서 작은 위로가 좀 되고자 여러분들 집에 있으시면서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너무 진짜 기대 저희도 너무 기대되고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제 노래로써는 맨날 뮤직비디오나 이제 음원으로만 인사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공연하는 모습까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 진짜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혹시나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음원 사이트 진짜 전 세계에 있는 음원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영송과 션테일러의 노래도 검색해서 미리 듣고 오시면은 더 200% 300%로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공지상을 띄워봤고 다음에도 뭐 여러가지 리뷰나 뮤직비디오나 음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토스트 렛 토스트 렛 토스트